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경혜 전영민입니다.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가이킹하고 있습니다. 배고파서 정신 먹으려고 합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가 이거로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. 너무 잘 모르거든요. 제가 머리를 하다가 제가 마시고 생각해보고 싶어요. 정말 이거, 이렇게 잘 안 remix가고 있어요. 집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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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상당한데 양이 상당이 많아 양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